돌아오니까 어떠냐? 미안해 그동안 학국도 해결했고 친구도 생기고 이미경도 응징하고 어머니 지키기까지 너랑 약속 한 번 다 지킨 것 같은데 아주 대단하지? 맞아 나 죽었다 송이현이 육교에서 뛰어내리던 날 구하려다가 송이현 몸에 내 영혼이 들어간 것 같아 빙이 뭐 그런 거겠지 그때까지 내 밑바닥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살면서 처음으로 벌거벗겨진 기분이었고 그래서 더 위약을 털었던 건지도 몰라 미안해 요렇게 스치된 널 널 느끼는 것만으로 기뻐해 하는 거지 아니면 슬퍼해 하는 건지 형님은 아신다 내가 김덕발이라는 거니 응 산 놈은 살고 죽은 놈은 보내주는 게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어린 놈 지켜주려고 여태까지 남아있던 겁니다 아.. 아.. 이쪽이 아니야 여기 와서 굴어야지 잘못은 이쪽에 했잖아 나한테 두파리는 나한테 두파리는 그 전화의 밑병급이었다 아.. 너랑 한 바퀴 돌다 가야겠다 응 빨리 들어가 난 한 바퀴 돌다 들어와 너랑 여기나마서 두파리도 없고 천천히 막 너 아직도 엘리게이터를 아리가토로 있냐? 네, 도대체 누워 동수야, 넌 이미 다 알고 있잖냐 이제 죽는단 말 하지 마라 송이원으로 잘 살아 내 눈으로 곱되지 않게 그날 네가 육교에서 뛰어내린 걸 다가 때문이야 내가 다치고 싶지 않아서 널 육교로 떠민 걸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그동안 내 동생으로 있어줘서 고마웠다 오늘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신분이지? 어머니 어른이였어 내게 되고 끝났어 어머니 그래서 ợ이 broadly 결혼 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돌아가도 될까요? 저는 행위에 보이세요. 아저씨는 돌아가세요. 이대로 가요. 이대로 가야 할지 알잖아요. 나는 한생에 이루어졌어요. 목표도 키워내려고 해요. 이대로 돌아가세요. 그래도 내가 부전할 건데요. 내가 지쳤어요. 저는 다른 사람을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지쳐서 지켜봐요. 내가 지켜서 지켜봐요. 내가 내 모습으로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켜봐요. 내가 지켜봐요. I'll carry you I'll carry you